2단 사이다 2단 사이다 광주 2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월 1일에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 측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2에 따라 이만희 교주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8월 13일 오전에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이만희 교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석방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오후 8시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뭔가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구속적부심은 언제 신청하는 건지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국민 누구나 관할 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정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그런 요청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에 부당한 침해를 막기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구속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 대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변호사, 검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경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풀려났다고 해도 무죄인 것은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만희 교주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다음 날 기소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직업 형사 6부는 14일에 감염병 외반법 위반,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기소한 것으로 봐 신천지 측이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행위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소되면 구속적부심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만희 교주와 함께 기소된 인원이 12명이죠? 네, 이번에 기소된 인원이 12명입니다. 이만희 교주만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기소됐는데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 위조로 건축허가를 받고 시설물 무단 사용을 실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천지 간부라고만 보도가 됐습니다. 앞서 7월 28일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의항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제구지방경찰청은 6월 12일에 신천지 신도 100여 명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 다대호 집화장과 관부가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 1,000억 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신천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 기소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천경찰서가 김남희 전 원장이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이 헌금 32억을 이만희 교주 부인 유모 씨 계좌 48개로 관리한 혐의를 물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광주 베드로 집화와 대전 마띠아 집화와 관련한 건축 문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서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이 구속된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간부들이 양공 작전을 펴고 있는데 강성파를 결집시키게 해서 코로나19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식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7월 26일 신도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서 우리나라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1차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한 것에서 전국가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게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청원 주소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광주 베드로 집화 이모 교육부장이 추미애 장관 탄핵에 동참하라는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만희 교주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을 이탈, 이런 부분을 막기에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거나 혼란해지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모론인데요. 신천지에서도 이런 음모론을 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천지는 최근에 발생한 홍수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천재지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측근 비리로 인한 구속 사건,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마치 신천지 언약의 사자인 이만희 교주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초림 때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의 소요를 두려워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한 십자가 사건을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매우 잘못된 음모론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구속 사유 중 하나가 개인 횡령 혐의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개인 비리 혐의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유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고요. 들어볼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수장인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이 시점에서 신천지 측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은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천지 간부들의 추가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검찰 수사에서 비리가 더 발견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이탈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만희 교주 구속 이후에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신천지 간부들과 강성 신도들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죄와 벌 어떤 내용인가요? 40년간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껴 모아두었는데 비자금 조성죄로 구속되었다는 이런 취재 글입니다. 용돈을 아껴두고 자식들이 애써서 번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금금 전략한 것이 도리어 비자금 조성했다는 죄로 올무가 구속 사유가 됐다고 하면서 정부와 법원을 원망하는 형태의 이런 글입니다. 신천지 신도의 글이 맞다면 신천지 신도들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준 돈을 피 같은 돈이라고 여기고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해외에 나갈 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싼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돈을 피같이 여긴다면 이만희 교주는 비행기 1등석 비싼 호텔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용돈 32억 원의 돈의 관리 성격인데요. 용돈을 위해 신천지 명의 계좌로 관리를 하다가 이만희 교주 부인 유모 씨의 개인 계좌 48개로 송금을 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 검찰이 이상하게 봤다는 거. 이거 신천지인들이 꼭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또 신천지 간부들은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천지 간부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신천지를 이탈하는 신도들이 회신 상담을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탈하는 신도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잠잠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회신 상담을 하는 신도들은 신천지 집단에 타격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공개를 해서 신천지 집단을 곤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해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대변지인 천지일보를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 개정 피해 호소문을 32개나 실었습니다. 신천지 수사가 이뤄지는 5월 23일 이후로 약 2배 가깝게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회심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사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 할게요.